저기 이제 트렁크 열나는데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아이고... 괜찮은 게 식사들이요 잘 봐요 이거 5천억짜리 아니요 수고들이요 여기요! 여기 좀 잠깐만 알려주십시오 어? 뭐야 이거? 저기 뭐... 뭔 일이냐? 어? 이거 뭔 소리야? 어? 여보! 여보! 야, 이거 뭐? 이거 뭐였냐? 이거 뭐였냐? 뭐였냐? 어떻게 됐어요, 아기? 이거 뭐였냐? 어이! 아저씨! 아저씨! 어머머! 아저씨!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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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좀 주각해 주시겠습니까? 뭐? 저, 저, 저 못 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빨리요! 아니 뭐, 나한테 그려 얼른 내려 시원차량 오려면 최소한 몇 분을 걸 겁니다 아, 몰라 에이스 백화점으로 갔을 겁니다 그 변심한 애인이 거기서 일한답니다 어머, 여보! 거기 시민이학교 앞이잖아 네? 소총에 수류탄까지 가진 놈입니다 수류탄? 네! 혹시 인질결의에 벌어지면 엄청난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